자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생여 김승훈 이에요 사실 이 컨텐츠는 며칠 전부터 좀 ppt를 완성을 시켜놨는데 최근에 내가 텐션이 좀 그 안좋아 가지고 좀 이제 촬영을 좀 여러번 하는 그런 컨텐츠가 됐다는거 일단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얼마전에 한국프라구 선수협회장이 바뀌었죠 양희지 선수로 그 얼마전까지는 회장이 그 이대호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대호 선수는 회장직 물러나면서 이제 자기 사비 털어 가지고 기부하고 갔더라 어쨌든 그래도 기부는 하고 갔어 그래도 본인이 그 4년 150억 연봉 받는 받았던 그 선수로서 약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을 했다고 저 연봉 선수들을 위해 써달라 하면서 기부를 하고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노조가 좀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선수노조가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선수노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컨텐츠에서 얘기를 할거에요 음 자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MLBPA라고 선수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고 KB1리그는 아직 선수노조까지는 설립이 되지 않았어 음 하지만 사단법인이기는 해요 코리아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리에스 어소시에이션 설립은 2000년 1월 22일인데 사단법인은 2013년 7월쯤 돼서였어요 아마 이때쯤에 선수협회장이 서재훈 코치였을거에요 아마 이 타이밍에 서재훈 코치였고 그 직전 협회장이 박재홍 해설위원이었을거에요 박재홍 해설위원이 협회장 이력이 좀 짧은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선수협회장은 현역선수만 할 수 있어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은퇴한 선수도 할 수 있는데 협회장은 현역선수만 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 메이저리그 쪽이 선수노조 위원장 선수노조 위원장은 은퇴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토니클락이라고 있어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단체 이름 그대로 선수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 현 시점에서는 대변할 수단과 방법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재하고 선수협하고 직접 교섭이 안 돼요 구단하고도 직접 교섭이 안 되고 일단은 우리나라 그 노동법 그 근로법에 의거하면요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그 프로야구 선수는요 그 1년에 노동기간이 10개월이에요 12월하고 1월이 비활동기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비활동기간 때 그 고용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근로법에 의하면 이런 그 노조 이런 거 보장받으려면 12개월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법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프리랜서들이 진짜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고용보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나마 구본능 전 총재 시대에는 일단은 협의는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한 줄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정은찬 총재가 이제 제출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정지택 신임 총재가 2021년에 취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지택 총재가 선수협과는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래요 그래서 KPBPA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이 현재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MLBPA는 1994년 파업을 해가지고 시즌 조기 종료되고 월... 코스트 시즌이 열리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음... 아 물론 싸이 형상 시장을 했어요 음...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시즌이 쉰 적은 없어요 물론 일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겠다면서 그... 뭐... 테드 윌리엄스라든지 뭐... 워런 스판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총대 메고 군복무하고 온 적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월드시리즈는 열렸거든 전시회도 열렸고 근데 1994년은 유일하게 월드시리즈가 없었어요 음... 자 그래서 대한민국 그 근로법에 의하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비시즌 때는 그... 뭐냐 대우를 못 받아요 노동자로 분류가 안 돼요 시즌 연봉 지급이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처럼 개인사업자 분류예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음... 이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음... 일단 파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음... 그래서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이 그거야 우리 아프리카 TV BJ들이나 유튜버들도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예요 노동자가 아니야 그... 소득사가 있어도 노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즌성인거지 어... 참 이 근로 노동 이런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바뀌어야 될게 많아 자... 그래서 어쨌든 선수협회 최우선적인 목표는 정식 선수 노조를 만드는 거고요 근데 구단이 과연 좋아할까는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나마 지금 선수협회까지 나온게 그나마 타협본 거야 원래는 이것도 안될라 그랬어 어...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선수협회 내부에서도 흑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초대회장이 그... 이호성 전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호성 선수가 아마 자살했을걸? 어... 그... 이호성 선수가 말년이 좀 안좋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결성 시도는 이제... 최동원 전 감독 그... 하나이글스 이궁 감독 했었기 때문에 나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동원 전 감독이 1988년에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예를 들자면요 그... 같은 실력권의 선수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롯데자이언츠 최동원 선수하고 해태타이거즈 선동열 선수가 연봉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실력에서는 진짜 그... 서로 박빙이지만 연봉에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음 소속팀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컸거든 왜냐면 롯데는 대기업이에요 음 지금 롯데그룹 얼마나 잘 나가 저기 본사 잠실에 그 롯데월드타워 백몇... 그 백몇... 백몇십... 백몇십층짜리 그... 그... 초대형 빌딩이 잠실에 떡하니 잘 잡고 거기에 본사가 있는데 정작 근데 자이언츠는 부산에 있다? 음 그런데 이제 타이거즈는요 일단은 롯데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안좋아요 안좋았어요 해태타이거즈 물론 지금 이제 기아타이거즈로 와서는 모그룹이 모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서 재정상태가 훨씬 좋아졌는데 음... 현대자동차여서 근데 이제 해태타이거즈는 결국 IMF때 타이거즈를 현대기아자동차로 매각을 시켰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팀인데 그래서 소속팀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은 제1기획이라는 계열사로 구단 운영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1기획이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1기획은 내가 전에도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지만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구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 비용으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광고 대행사야 삼성의 삼성의 광고 대행 계열산데 그 어쨌든 제1기획이 지금 급한인데 근데 그전까지의 삼성 라이온즈는 대기업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혜택타이거즈 기업이 IMF로 타격을 입었고 구단이 매각이 됐고 삼청태연 네 지금 키움히어로즈 봐요 키움히어로즈는 물론 이제 그 대기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창단된 팀이기 때문에요 그 뭐냐 히어로즈는 사실 좀 그 구단이 KBO 리그 10팀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이에요 히어로즈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이고 지금 NC 다이노스는 그래도 그 NC 소프트가 중견이거든 나름 나름 이제 어느정도 견실한 중견기업이 됐기 때문에 NC 소프트는 그 뭐냐 그 김택진 대표가 굉장히 지금 투자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NC 얼마나 좋은 회사야 NC 소프트 그 구단 복지 기업 복 그 사내복지 NC 다이노스 창단 첫 홈경기 할 때 그 직원들 다 뭐냐 그날 오후에 오후에 일 안하고 창원에 경기 보러 갔었잖아 하여간 그것도 진짜 대단해요 집행검 근데 그런거에 비하면 삼청퇴하는 그 기업의 그 지원이 진짜 열악했구요 그리고 이제 이 결성 시도가 되게 결정적이었던거는 이제 김대현 선수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요 당시 이때까지는요 구단 버스가 없는 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팀이 이제 선수단의 그 이동버스 두 대씩 1호 차는 감독 2호 차는 수석 코치가 타면서 이제 인소를 하지만요 그래서 구단 버스가 없는 팀이 있었는데 그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원전 경기를 갈라면 일일이 차를 본인들이 몰고 가야겠어 응 그래서 이제 이순철 해설연하고 같이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김대현 선수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거지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거야 그래서 이제 유가족한테 지원을 못 못해준건지 안해준건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충격이 커서였는지 응 김대현 선수의 묘를 이제 나중에 단체 참배를 해요 그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고 단체로 이제 묘를 찾아가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최윤식 최동원 부자가 이제 친척인 이택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성을 준비를 한거에요 그래서 고창급 선수들 중심으로 뭐 선수회를 만들자 해서 이제 막 적법성 이런거 맞는지도 이런걸 다 물어본거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 개인사업자 자유소득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노동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거든 응 그래서 일단 그래 친목단체로 해놓고 노조활동하자 어쨌든 그래서 법률 자문들을 막 이곳저곳 물어봤는데 그 법률 자문을 물어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 다 이제 변호사 그 뭐냐 부산에서 유일한 노조전문법률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자문을 받았었다고 해요 어쨌든 창립총회를 하기로 돼있었는데 원래는 이때가 경기가 편성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잔여경기가 있었지 그래서 우천수년된 경기가 이날 편성이 되어버린거에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올림픽 개최 사흘 전 142명이 집결해서 이제 창립총회를 한거에요 대전의 유성호텔에서 응 그래서 이제 회장은 최동원 선수가 맡고 부회장은 이광훈 선수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는 부친인 최윤색씨가 맡고 구단이 선수를 방출하거나 포기할 때 선수의 승인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회장 명의로 인사장을 발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이원의 총회를 하려고 해 이때가 이제 서울올림픽 그 개최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응 어쨌든 인천의 송도비치호텔 여기서 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7구단 체제였기 때문에 9단 대이원은 총 35명이었구요 응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처럼 활동하기 위해서 연봉상승 상한선은 이제 규제를 철폐를 하고 삭감률은 더 줄이고 약간 이런거를 이제 하려고 한거야 어 그리고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원래 자유계약 선수는 1년 동안 계약을 하면요 계약 첫해에 다른 팀으로 못가요 근데 그 규약을 철폐하자 뛸 수 있는 팀으로 보내주자 이런거 만들고 에이전트 허용하자 이런거 있었는데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케이뷰리가 공식으로 에이전트 제도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이해랑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에이전트 많이 활동하죠 이해랑씨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허경민 선수의 에이전트였죠 자 그럼 이제 그 구단들의 초기 반응 일단 올림픽 개막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그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걸 지켜는 본거에요 응 그리고 이제 사장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사장단에서 결정됐네요 대의원총회에 참가하면 어? 니들 재계약 안할래 응 회비 지불한 선수들도 재계약 안할래 그래서 재계약 안한 선수들을 또 만약에 받아들이는 구단이 있다 경기 안할래 이렇게 된거야 왕따 시키겠다 이거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팀들은 선수단이 총회 못가게 이리저리 방법들을 쓰더라고 해태 타이거즈는 아예 직원들을 선수들 자택에 보냈고 삼성라이온즈는 본 이제 삼성그룹의 본사가 저기 세종대로에 있거든요 그 세종대로 그 삼성프라자 옆에 삼성프라자 건물은 본사가 아니에요 응 어쨌든 그 삼성본사가 있는데 나도 아직 그 삼성본사 건물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윤경헌 이사를 대구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이제 대의원한테 내용을 통보를 한거야 다섯 명의 대의원한테 근데 이 대의원 중에는 장효조 전 감독이 있었고 김시진 전 감독이 있었고 이만수 전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태평양 돌핀스 아예 대의원 선수들한테 각서를 받아보는 거야 그래서 대의원 총회가 열리긴 열렸는데 송도에서 못 열리고요 그 계룡산에서 열린거야 그래서 마흔 네 명 중에서 이제 이십 명 밖에 못 온 거예요 정족수가 안 돼서 대의원 총회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각 팀의 대의원 다섯 명인데 뭐냐 이제 일곱 명인데가 있잖아요 이 일곱 명인데에는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최동원 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MBC 청룡에서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난 시즌까지 얼마 전까지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감독을 했던 박흥식 전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오비베어스에서는 이제 김경문 전 김경문 국대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박종훈 전 하노이 글쓰 단장이 있고 김진욱 전 주산베어스 감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빙그레이글스 빙그레이글스는 연고지가 대전이니까 계룡산에서 한다니까 일단 가기는 했는데 삼성 선수들이 안 와서 어 갈래 원래 그 김승현 회장하고 이건희 전 회장하고 좀 친한 사이다 보니까 좀 하나하고 삼성도 좀 약간 서로 그 연결 관계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유승환 전 감독이 그 자기 팀 선수들은 총에 부참을 했지만 그 본인은 뒤풀이는 가겠다 해서 참석 인원이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KBO 리그에서 발표를 해요 관련 선수 20명하고는 재기합 불가 그런데 이제 노동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승부명이 예 그래 우리 철회할게 그리고 대다수 대의원들이 하는 말리 그냥 침묵 단체인 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총회까지 간 이유는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다들 갈빼 말라고 그렇게 간 거였죠 그래서 KBO 리그가 계속 당근이 대신한 거야 그 선수회를 백제화하는 조건으로 선수 연금제도 어 마련해줄게 그래서 실제로 1992년부터 연금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롯데자이언츠였던 거예요 회비를 거의 대부분 대의원들이 다 냈다는 거야 아무래도 회장인 그 최동원 선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윤식 최동원 부자가 계속 그 언론의 입에 그 올을 내리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최동원 선수는 1988년 시즌 롯데자이언츠고 연봉협상이 결렬이 돼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반기에 복귀를 해서 그 복귀는 해요 음 그래서 복귀는 하고 그 어쨌든 그 부상을 이유로 83이닝밖에 안 던진 거야 1988년에 어쨌든 그 부상을 이유로 근데 이제 부상은 받았는데 선수의 결성 시기가 하필이면 그때인 거야 그래서 타이밍이 안 좋게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고 겨울에 롯데자이언츠는 그 그 당시 일곱구단체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삼성라인 혼자하고 트레이드를 해버려요 음 지금은 NC가 더 가깝지 그래서 롯데에서는 삼성으로 김성현, 오명록, 최동원 선수가 가버려 삼성에서 롯데로는 김시진, 오대석, 전용관, 허기옥 선수가 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추가 트레이드가 있었어 김용철, 장효조 추가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시진 전 감독은 좀 원래 포스트진 성적이 안 좋았고요 장효조 전 감독은 그 당시 그 이건희 전 회장도 직관했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만세실책을 해가지고 그 뭐냐 한국시리즈 우승을 놓쳤던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그 한국시리즈 7차전 장효조 전 감독이 만세실책을 했었던 그 경기에서는 네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했고 그 당시에 최동원 선수가 있었어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장효조 전 감독이 원래 삼성라이온즈에서 등번호는 10번을 썼어요 근데 지금 그 10번의 영구결번은 이 장효조 감독의 장효조 전 감독의 명의가 아니고 양준혁 해설위원의 단독명의에요 원래는 그 공동명의 해줘도 되거든 공동명의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이 그쵸 양준혁 선수만 단독으로 됐죠 자 그래서 하필이면 이때 왜 트레이드가 추진이 됐을까 음 롯데에서는 그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구단이 주장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 어 최동원 부자가 결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겠다 약간 이런거고 삼성은요 삼성은 원래 그 원래 노조가 노조를 지금 설립 못하는거 알죠 다만 삼성도 그 예외는 있어요 그 새로 매각하는 매각해서 인수하는 그 기업들이 예전에 노조가 있었으면 그 노조가 존재하는거는 허용을 해준다고 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김시진 전 감독하고 장효주 전 감독은 1차 대의원 회의를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 대상은 아니었어 징계 대상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까지 직관했던 한국 시리즈에서 사치를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김시진 전 감독이 정규 시즌에서 124점 73패 3.12를 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결국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장효주 전 감독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회장님 앞에서 만세 실책 그랬던게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각 기업에서 너무 이제 우후죽순 그 노조가 생겨나니까 음 그것 때문에 그 고액 연봉 받는 선수들이 왜 노조를 만드냐 음 지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려고 만드는게 노조인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론들이 안 좋았어요 음 그럼 이제 일반인들의 반응 야 있는 놈들이 더해 어쨌든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너무 비밀리에 됐기 때문에 언론들이 몰랐으니 뭐 지지를 해줄 수가 있나요 음 어쨌든 그 지지 호수력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강변규씨처럼 그 당시에는 선수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불명예 은퇴까지 불사할 정도의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 음 음 최동원 선수가 처음에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삼성으로 트리트 된다고 하니까 아 나 메이저리그 갈래 그래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하고도 협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그 최종 그 입당까지 못했지만 어쨌든 최동원 전 감독은 해외에 갔다 오긴 했어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캐나다에 있지 어쨌든 미국으로 그래 신혼여행을 갔다 왔지 신혼여행 간다시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국 이후에는 그 트레이드가 됐으니 삼성으로 가게 된거죠 삼성으로 가게 됐고 이제 김시진 전 감독하고 최동원 전 감독 트레이드 한 이후로 에이스의 스톱을 잃어버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평범하게 은퇴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선수협회 1차 결성 시도가 있었던 이 밀레니엄 때 딱 그 밀레니엄 넘어가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해태 타이거즈에 잠깐 있었던 양준혁 해설위원이 주도를 해요 선수협회 결성의 기회가 사실 이제 본인이 트레이드 된 거였고요 그리고 당시 그 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 나 그냥 트레이드 할 바에는 그냥 은퇴 할래 하면서 참석을 했던 분이에요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기 책 있죠 그걸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 야구소프트볼협회장 한 그 김응용 전 감독이 1년만 뛰자 1년 뒤에 다른 팀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올림픽 예선에서 이제 고참급 선수들을 모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민주당의 정책전문위원이었던 권시영 사무총장 새천년민주당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팀의 그 고참들이 이제 비밀 회동을 해요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도 있죠 송진우의 송진우 전 송진우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유지연 감독이라든지 김기태 전 감독이라든지 많죠 근데 이제 송진우 감독하고 김기태 전 감독은 아 일단 친목단체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양준혁 선수하고 강병규씨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된다 일단은 협회를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마예영 선수 심정수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끼지 응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강경도 선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자 정작 선수협회 세번째 협회장을 맡은 이호성 선수가 여기에 있죠 해태 주장이었던 그리고 당시 두산베어스의 주장이 김태영 감독이에요 그리고 현대에는 그 김경기 코치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일단 총회부터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음 이제 김재현 선수도 있네 자 그래서 63빌딩 하나생명 빌딩 에서 창립 총회가 열려요 그 열리는데 서명을 390명 했는데 실제로 100명 밖에 안온거야 그리고 일단은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이때 선수협회 그 결성 창립총회 때 올 수 없었던 이유가요 이미 이때 스프링캠프가 시작돼서 딴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부 팀들은 일단 총회를 가보자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왔는지 좀 파악을 하고 상황 보다가 중간에 나가자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비밀리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자들이 집결하고 팬들이 찾아오고 달리가 났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선수들도 그냥 과감하게 그 뭐냐 홀딱 벗고 그 뭐냐 홀딱 벗고 뭔가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너무 많이 그 총회장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였어 그 사실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가요 그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리그 협회에서 리그 사무국에서 우리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 집단으로 막 방출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발빼말라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 파행이 너무 지속되면서 일부 선수들 기자들 다 자리에서 빠져요 그리고 이때 빠졌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뭐 리그 총재라든지 리그 프론트라든지 맡은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변규 선수가 강변규 씨가 회의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김태영 감독은 선수협회 결성을 반대했던 사람이라서 아예 총회장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태성 감독 삼성선수당 그리고 철수 유지현 감독도 어 삼성이 갔네 그럼 우리도 가야지 그 다음에 총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75명 그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시장 선출문제로 보냈고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강경 이미지도 온건 이미지도 뭔가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제 사무국에서도 긴급회의를 나와서 어 총회 75명 갖다 전부다 자유계약 방출로 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읏쓸 순 없어요 가입자들하고 비가입자들하고 편은 갈릴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선수협회 결성을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표 주장들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수협회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대요 막 지나치게 막 강성한 분위기 이건 좀 이건 아니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승현씨가 어 나 가입은 하지만 활동은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경파 안에서도 그 집행부가 대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양현준혁 선수하고 이호성 선수 양준혁 선수 김흥룡 전 감독이 약속대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엘즈로 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호성 선수는 양준혁 선 해설위원이 저 사람은 주장도 아닌데 팀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선수들이 저렇게 모으고 앉아있나 그리고 이제 김재현 선수하고 아마 지금 코치일걸 김재현 코치 유재현 코치의 대립은 어 우리 원래 2단 동기야 근데 이제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구요 뭐 이런 류의 갈등들이 있구요 그리고 언론플레이 고행연복 선수의 노조결성은 진짜 대중들 반감이 컸구요 그리고 이제 그 방출 결정에 대해서 팬들이 막 반발을 한 거에요 근데 이제 당시 박용호 총재가 이러면 야구 없애버리면 그만이잖아 라고 했다가 팬들까지 선수협회 지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 결성 시도 그래서 당시 선수협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 이승엽 해설위원의 경우는 김기태 전 감독이 그냥 끌고 나왔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분토론 했어요 백분토론까지 했는데 결국 타입을 못 본거야 응 그래서 이제 자유계약선수로 그 방출해 주자 이런게 있었구요 그 다음에 2001년 어 다시 총회를 하재 선수협회 재결성 하자 응 자 그랬는데 네 그 비가입 선수들이 비가입 선수들이 기자 의견을 한거에요 응 그리고 KBO 르그다 하고 그 구단의 반응들 자유계약 선수 공시로 방출한다는 조항이 있었구요 나머지 6명 어떻게 할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죠 그리고 12월 21일 네 뭐냐 이거는 이제 소원이 똑같이 세가지씩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결성 시도 2차 결성 시도는요 네 2000년 12월 22일 KBO 리그 24회에서 막 태조한건 드립까지 써가면서 선수로만 순수하게 활동을 인정하면 볼류권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가입위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엄바도 핸드폰이 이때쯤에 바꿨어요 그래서 정치인들까지 막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관련 협회 설립운동이 일어났구요 결국 의원들끼리 그 약간 친목단체도 맞는거에요 한 번 밥그릇 세고 남으면 뭐 이제 술잔 그 정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제 김한길 전 장관 김한길 전 의원 배우 최명기씨의 남편이죠 개입을 한거에요 그래서 선수단하고 KBO 리그 사무국이 합의를 해서 정식으로 선수협회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식 합의내용 이때 공개가 됐구요 정식 합법단체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걸린게 그 당시 초기 집행부는 다 사퇴해라 이런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협회 열성이었던 선수 그 해트타이거즈의 김연수 선수는요 그 뭐냐 본인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연봉을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강변교씨 강변교씨는요 네 SKY1으로 강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방송활동으로 전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익성 해설위원 이 사람은 네 원래는 한화이글스에서 엘지트니스로 갔는데 이제 홍현우 감독이 FA를 이적을 하게 되면서 보상선수를 받아서 이제 타이거즈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장정석 전 감독하고 또 트레이드를 하고 끝나고 방출되고 또 이제 자유계약 선수 들어왔다 방출되고 뭐 그러기를 반복을 해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독립야구연맹 초대 사무총장도 하고 전임의 웨이구단 감독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예영 선수 마예영 선수는 네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 트레이드가 되지만 2002년에 한국시리즈 MVP 얻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정수 선수 심재학 선수하고 트레이트를 했고 심재학 해설위원이 이제 뭐냐 공부를 좀 하고 온거야 그리고 이제 심정수 선수의 맏아들 제이크 시미 KBO 리그 드래프트를 시청을 했는데 지명은 무산되고 연천미라클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재현 선수 고관절 부상 때문에 결국 트레이드가 무산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계약으로 SK와이먼스를 갔다가 은퇴 이후에 이제 해설위원 뭐 이런거 하고 있죠 송진우 해설위원 송진우 감독은 네 질문은 똑같아요 질문 똑같고 이제 그 다음 답변이 조금씩 달라 이글스 연구결과는 21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방송 장비 이런거 관련해서 얘기할거고 이제 스코어 본 하이에나라고 경기도 동일구간에 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할거냐 말거냐와 연구했었는데 결국 뭐냐 그 웃을 때 하게 되죠 자 그렇고 이제 박충식 선수는 호주로 이적을 했고요 질롱코리아 단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주요 사건들 주요 사건들을 보면요 그 뭐 이렇게 짤려 있어요 조금씩 그냥 몇장씩 보고 넘길게요 자 그리고 여기 5월은 4월 5월은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6월도 애매하네 6월은 음 그 다음에 네 7월 이종범 해설위원이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김상윤 선수 아니면 뭐 좀 통통한 선수들이 그런 사고 현장을 보고 뭐냐 어느 정도 몸집이 있어야지 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민환 감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민환 코치가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재홍 해설위원 박재홍 해설위원 좀 이제 클리닝하고 피코로 그 약간 그거를 좀 한번 만져보려고 뭐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서재윤 코치는 그 봉 뭐야 변버그라고 나왔어 그래서 못 알아봤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대 회장이 이대우 선수 그 다음에 이제 19대 회장은 양희지 선수 같았는데 그 당일정을 거치면서 해가 떴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음 생일까지는 스키 못하러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양희지 선수가 회장이 선수됐고 네 그 뭐냐 착한 마음을 가진 그 부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호성 선수가 이제 선수협 회장을 맡았는데 그 이후 강제로 플레잉 코치로 보조기를 바꾸게 됐고요 음 그 외국인 선수 보유 인원을 두 명으로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몸매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종법의 설위원 동대문 야구장 철거를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이제 효창원에는 그 독립투사들을 모셔놓고 임시정부 100주년에는 각 팀이 협원 협회원들한테 따로 바뀌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민환 선수 선수 노출 결성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민환 해설이 좋았던 거는 그 군 미필자들한테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재홍 해설이요 거의 횡령 혐의가 발견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서재윤 코치 사단법인 등기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F1상에서 새로 나오는 게 F1 등급제 취득기간 단축 최저연봉 인상 부상자 명단 대도 인거죠 했는데 부상자 명단 제도는 올해부터 시작했죠 어 나머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어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짤막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음 선수협회가 이번에 그 새로 뽑은 총재가 좀 정부 영향 안 받고 어떤 영향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궁금했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 녹화를 끊고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